라벤더 축제에 왔습니다 푸르릉 탁 아 벌들하고 나비들 헉 엄청 넓죠? 저기 보이는 건물이 허브원인데요 거기 커피숍이에요 카페인데 이따가 둘러볼게요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 엄청 넓죠? 아 시원한데 여기는?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더 많네요 이쪽에 엄청 넓어요 벌들이 많다 벌들이 많다 벌들 지나갈게 엄청 넓어 둘러보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좋아 벌들 엄청 놀랍죠? 꼭 방문해보시길 바래요 와 더욱 시원하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더운데 더운데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이제 커피숍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 다 왔죠? 저는 갓길로 가려고요 이제 커피숍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 다 왔죠? 저는 갓길로 가려고요 피아노가 있네요 피아노가 있네요 이미 많이 팔렸네 저쪽에 고인돌이 있거든요? 거기 한번 가볼게요 저쪽에 고인돌이 있거든요? 이 많은 걸 어떻게 다시 맞지? 이제 드디어 가둡 제가 기사지로 가둡 파이팅 뱅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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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